프로젝트 아라멘 야채가 이렇게 많아 잡채 잡채하려고? 20인분 아 그걸 다 하는 거야? 실컷 먹겠네 야채 오래 먹는 면 부칠 넣어야 돼? 응 부칠 넣으면, 오래가? 응 오 모기버섯을 이렇게 소금물로 빨아 시금치도 넣고 부추도 넣는구나 시금치는 이따가 먹을 것만 넣고 저거 냉동시킨 뒤는 부추만 넣고 부추놨다가 넣고 싶으면 따로 놔둬야 돼 상하니까 알았지 너무 익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 부서지 모기버섯을 살짝 데쳐 이건 중국거라 수입한 거 있잖아 말린 거 모기버섯을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아무리 기름으로 볶아도 좀 익혀야지 다른 건 다 국산인데 돼지고기도 넣고 소고기도 섞어 넣는구나 잡채에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 그러니까 소고기는 또 소고기대로 섞어서 넣으면 더 맛있어 돼지고기만 해도 만두도 덜 맛있어 두 가지 같이 넣어야지 이래가지고 간장에다 살짝 재가지고 볶아 소금 넣고 살짝 데치는구나 시금치니까 색깔이 이뻐지네 이거 따로 묻혀 놨다가 후라이판에 데퍼서 먹을 때마다 조금씩 넣어서 이제 몇싫 배추 다진마늘 자 돼지고기 섞었어 재 신황총 간장 그게 맛있어? 개장이나 잡채 아주 맛있어 고기를 지어야 돼 생강을 올려놓은거에요? 응 올려놓은거 라나만 넣으면 마늘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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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스푼 2스푼 간장 조금 냉각 안되겠다 1스푼 1스푼 2스푼 1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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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볶아서 덜어놓고 응 모기버섯 모기버섯 1스푼 1스푼 참기름 1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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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이 500g 20인분 2스푼 치경찌 마늘을 넣어주세요.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. 이건 잡채에 안 들어가. 잡채에 이따 먹을 것만 조금 섞어주세요. 여기다 기름을 좀 넣어주세요. 당면이 한 스푼 넣어주세요. 기름을 넣어주세요. 그냥 넣으면 되겠네. 안 담가놓으면 한참 삶아야 돼. 지금은 당면도 깨끗이 나와. 옛날에는 지저분하잖아. 당면이? 옛날에 중국에서 다 오잖아. 공장이 다 중국으로 갔어. 우리나라에서 한 건 깨끗한데 거기 사람들은 음식을. 근데 이건 우리가 다 깨끗이 씹고 그러니까 상관없지. 이렇게 끓일 때 물을 한번 넣어주세요. 이렇게 깨끗이 씻어야 돼. 원래 당면이 깨끗이 씻어. 당면이 깨끗이 씻어. 당면이 둘 차가지고 섞어가지고. 반이 맞아? 이따 반씩 올두고 앉아. 한 번만 더. 이걸로 3스푼 넣었어. 너무 안 달아도 맛이 없어. 이제 볶아? 적어다가 다 섞었어. 근데 어디 식당 같은 데는 이걸 안 볶고 그냥 묻히더라. 지금 그 즉석에서 끝나보니까. 근데 띵띵 불어가지고 맛도 없어. 볶아줘야지. 이제 재료를 다 넣어. 많다. 아주 많다. 이거 뭐 다 먹으면 또 조금 해져 버려. 이거 결국은 한 두 개쯤 들어가네. 이게 싱거워도 맛도 없어. 그 작은 컵으로 두 개쯤 들어가? 작은 컵이야. 큰 컵이야. 큰 컵이야. 컵 나무 볶고 뭐 고기 재고 막 하니까. 두 개쯤 들어가지. 추가 들어가야 맛있는데. 아무것도 안 쳐도 맛있지. 좀 싱거워. 이게 다 차. 약간. 이거 다 차야겠어. 부추가 들어가니까. 음. 음. 맛있네. 간이 맞아. 그래도. 그러면 다 돼.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. 그러네. 맛있네. 간이 딱 맞아. 아 이렇게 다 될 때 부추를 위에 다 뿌려주고. 이래야지. 이게 쉬지를 않아. 부추를 넣으면 수분이 많아가지고. 음. 이제 올려놨다가 그때그때 조금씩 프라이팬에 볶아 먹으면 맛있겠네. 음. 섬치는 이제 볶을 때 넣고 싶은 뭐. 저 묻혀놓은 거 있으면 조금 넣어서 같이. 살짝 안 해도 되고. 이게 넓은. 넓은. 넓은 거에다가 볶아요. 볶아요. 팔 위에 하나. 넓은 거를 사야되겠네. 달아. 양은 달아있지. 그게 막 질이 나면 쪼그라지면서도. 오일이 안 눌어. 이런 것보다. 부추가 한 단 샀는데. 많네. 한 단이. 응. 요즘 쪽파를 많이 쓰니까. 부추가 싸. 한 단이 이래서. 많아. 많이 들어갔네 부추가. 이 많은 거를 누가 다 먹어. 아이고 돈. 이제 숨이 딱 죽고. 별로 얼마 안 돼. 여기다 넓걸 그랬다니. 응. 괜찮아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잡채 면색깔이 좀 하얀. 그러니까. 간장 때문에. 너무 껌해도 안 좋아. 응. 간만 맞으면 안 치는 거 같아. 아니 딱 맞아. 너무 에란장이 껌해도 안 좋아. 응. 그래서 잡채에 물을 들였잖아. 그래서 에란장을. 맛있어. 맛있으면 돼. 응. 응. 맛있어. 응. 맛있어. 아주 맛있네. 맛있어. 응. 이거는 간장물을 조금 더 들었어야 돼. 아 살짝 꺼묵해. 괜찮아 너희를. 이게 부추가 많이 들어가니까. 파란색이 잘해. 어울리네. 아 잡채가 배불러. 응. 잡채가 배불러. 밥을 안 먹어도 이것만 먹어도 배불러. 맞아. 이것만 먹어도 되지. 스파게티처럼. 누가 다 먹어. 어? 네가. 하. 만지. 맞고. 한글자막 by 한효정